자 어떻게 된 건지 자초지종을 설명해보시오 원술 음…. 그, 그게 이거를 아 나는 분명 군량을 보내라고 지시했거든 근데 그게 왜 안 갔나 알아보니까 그 중간에서 누가 일을 하지 않은 모양이더라고 그, 그렁 놈이 있다니 당장의 책임자를 찾아 목을 쳐야겠구려 그리고 송견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나 부디 노여움을 푸시게 음, 알겠소 아까 난동을 피운 것을 사과드리지요 아니… 나라도 마땅히 그랬을 테니… 너무 마음 쓰지 마시게… 장군! 잠깐 나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! 으하하하하하! 이놈들! 왜 더 나오지 않는 거냐? 이 화웅이 여기까지 쳐들어왔는데 코빼기도 보이질 않는 걸 보니 겁을 먹어도 단단히 먹은 게 분명하구나! 좋다! 내 특별히 1대1로 상대를 해줄 터이니 아무나 나오거라! 으하하하하하하하! 으하하하하하하하! 에하하하하하! 으하하하하하! 으하하하! 으하하하하하하하! 저, 저놈이? 고작 한 번뿐인 승리에 취해 그의 점원심이 하늘을 찌르는구나! 여봐라! 저놈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자 누구 없느냐?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! 안돼! 제가 가서 놈의 목을 가져다 바치지요! 어허… 이놈들이 그래도 1개 현령인 자의 부활을 내가 어찌 믿고 출진시킨단 말이냐? 권술공시라! 아니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… 흠… 말해보게! 이자는 이름 있는 자도 아니며 1개 마공수요 이자를 보내어 만에 하나 적장의 목을 베어온다면 좋은 것이고 만약 그러지 못한들 우리에게 손해볼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? 우리가 잃은 것은 1개 마공수 하나뿐이니 말이오 흠…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군! 좋다! 어디 한번! 가서 네 멋대로 해보거라! 고맙소, 조조공! 출진 허락을 받아내주신 것 말이오! 하하하하! 고마워할 것 없소! 오히려 우리가 고마워해야 할 일이지! 홀로 사지를 뛰어든다는 것이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말이오! 자! 떠나기 전에 내수를 한 잔 받으시오! 수병이… 앗 뜨거이 시발! 이 소리 씻기 전에 돌아오겠소 하… 씨발 존나 뜨거워 알아? 닿는가… 관우 장군! 드디어 누구 한 놈이 죽으러 오는 모양입니다!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… 하도 비웃었더니 목이 쉬었어… 그래! 누구냐! 내 칼에 목이 떨어질 멍청이는! 어, 아니… 무슨 키가 이렇게… 니, 니놈은 누구냐? 나는 관우 온장위에다! 나는 장비! 고용해 이 새꺄! 이, 이 새끼들… 니네 뭐야? 니네 한 명 아니지? 이런 비겁한 새끼들! 일기토에 여러 명이 튀어나왔겠다! 야! 이 새끼들! 화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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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, 이거 어쩌지… 1대1로 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물을 수도 없고… 아니 애초에 이게 1대1이긴 한 거야? 하… 어쩌면 좋지… 화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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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! 화웅! 아이씨! 가자 얘들아! 화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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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웅!